위급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편리한 신고를 도울 모바일 앱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긴급신고 바로 앱인데요.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 또는 그림을 선택해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유라 기자입니다. 112나 119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긴급신고 바로 앱이 지난 17일 출시됐습니다. 그동안 경찰, 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해 범죄나 화재, 구조, 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 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등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유용합니다. 문자를 입력하거나 간단히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협 상황에 놓였거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통화 곤란 항목을 선택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초간 주변 상황을 녹음한 뒤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기능도 탑재돼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다국어 신고 기능도 제공합니다.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원스토나 플레이스토를 통해 아이폰은 앱스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